산림당국은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주민들의 부주의로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며 소각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어제 보흥군 사내면에서는 쓰레기 소각 중 불씨가 야산으로 번져 임야 1헥타르가 소실되고 불을 끄려던 주민 1명이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. 지난 4일 제천시 봉야금에서도 쓰레기 소각 중 임야 0.2헥타르가 불에 탔고 지난달 28일엔 괴산군 7성면에서 성묘객의 부주의로 0.1헥타르의 임야가 소실되었습니다.